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4년 5월에 출고된 2014년식 현대 더뉴와반대 md 1.6 gdi 모던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96283km 판매금액 73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구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2014년 5월 12일 출고 2014년식 주행거리 96283km 연식 대비해서 진짜 적게 탄 차량이구요.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르츠 화재로 되어있고 만약에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달에 2000km 안으로는 메르츠 화재로부터 AS를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단순술이 있으면 사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펜다 안문 그리고 이제 사이드스테프 사이드실 패널이죠. 이것 때문에 유사고로 들어간건데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 같구요. 엔진룸이라던지 안쪽에 있는 골격은 전혀 다친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원동기 변색기 양호하고 오일로이 없고 냉각수메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네요.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다크그레이 색상이구요. G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축후면 사진, 후방센서 장착이 되어있고 후면 사진입니다. 앞좌석, 시트 너무 깨끗해 보이구요. 뒷좌석도 너무 깨끗해 보이네요. 바닥은 코일매트 이쁘게 장착을 해놨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열선 시트, 일반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있고 96,315km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열선 핸들 기능 엔진룸 타이어는 거의 새것처럼 보이구요. 휠도 진짜 깨끗하네요. 차는 엄청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4년 5월에 출구된 2014년식 현대도니아반떼 MD 1.6 모던 등급 차량이구요. 96,283km 여성 한 분이 타신 차량이고 금연 차량,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차는 너무 깨끗해 보이구요. 73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